1. 나의 방 2. 그녀의 남성 친구 3. 그의 직업 4. 그의 직업 5. 너의 침대 6. 그녀의 어머니 7. 너의 여성 친구 8. 그의 이름 9. 나의 책들 10. 그들의 집들 11. 우리의 볼펜들 12. 너희의 의자들 11. 내 집 11. 너희의 가사 11. 너희의 가사 11. 너희의 가사 11. 너희의 가사